신불로 가려, 연맹 걸리지? 아, 진짜 관심 있는 거 같아. 한 번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 완전 쉽게. Q. VOLLETE FARENA PASTA? 이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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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오, 시, 시! 오, 예스, 압콕스! 오, 시, 시! 오, 예스, 압콕스! 소스 갖고 왔어? 저는 챙겼어요. 일부러 이제 한번 보여주게. 아, 진짜? 한번. 한번. 아, 예. 아.. 그리고 한번 냄새만 봐, 저. VOLLETE FARENA PASTA... 이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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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칼리아나... 일부러, 진짜... 지금 다 쳐다보고 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요리학교 안 다녀왔으니까 좀 긴장됐죠.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셰프들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뒤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 좀 면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스틴 맛있게 해라. 네 어깨가 무서워. 새로운 경험이 돼. 니가 우리야. 무슨 말 알지? 이 파스타 한 그릇에 갑자기 애국집이 다 발동했어. 아 질 수 없다. 만약에 잘못하면 괜찮아 여기 할마와 섞어 넣으면 돼. 아니 아니야. 그래서 이거 소금이네. 맞지요? 소금. 포스트잇 기격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간단한 거 들기름 파스타 만들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탈리아에서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한국은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처럼 들기름도 한국에서 굉장히 건강한 기름이다.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연맹 걸러서 찌푸나 시스피드라고 하고 그러고. 연맹 걸러서 찌푸나 시스피드라고 하고. 아 역시 호기심이 많아. 아 진짜 관심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진짜 연구하고 있어. 여기는 지금 액젓. 아 맛있다. 역시 셰프들은 바로 하죠. 아 산도까지 평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액젓. 엑스트라 버전에는 이런 게 많아서 그래 와요? 오해. 어 맛있겠습니까? 아 맛있겠습니까? 다 맛있었어요 바로. 맛있었어. 아이 있었었어. 근데 이거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Uh... 아... 액젓 quando 반응 없어서다니 너무 맛있었어. 엄청 거부반응이 있거든. 여기 완전 똑같으니까. 아, 나들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먹고 찍겠습니다. 많이 찍다. 기름은? 확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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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간장. 아, 오수교 많이 떠네. 아, 오수교 많이 떠네. 많이 떠네. 티스푼. 많이 떨어. 떨지 마, 떨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되니까 괜찮아. 액젓. 액젓은 감칠맛 줄게. 매실? 1대1. 투. 밸런스 마치게. 멈출 수 없지.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예. 헤이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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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탈리아에서도 여름에 차가운 파스타 엄청 많이 먹어요. 오.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Really? 크루대어. 모자. 네, 파스타. 나 파스타. 평소에нул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잘 섞인다. lean치고. 이번에는 좀. 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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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거는 돼지 김치찜이거든요. 이 음식을 뭘로 만들었는지 퀴즈를 드릴게요. 도토리. 진짜? 어떻게 알았어? 찍어도 도토리 그냥 찍은다는 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셨지? 아이 메시지 안 들리게 안 돼? 응. 못 먹어봤대요. 진짜? 당장 먹고 싶다고?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다들 기대하시고 내일 뵙자고 얘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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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